안녕하세요. 새롬이입니다. 탁구를 배우면서 하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지면발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면발력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T2 다이아몬드 대회에서 이토우미마 선수 경기 영상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지면발력 이용의 모습이 잘 보여서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타격할 때 지면발력은 외력, 즉 외부의 힘으로 작용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타격을 할 때 지면발력을 잘 이용해야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안 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2009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탁구의 스윙패턴 및 임팩트 기술 분석평가와 기술훈련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상비군 4명과 국가대표 3명도 지면발력을 이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 보고서 지면발력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지면발력의 크기는 보드 스윙을 하는 순간에 가장 크고 점점 낮아지다가 임팩트를 지나면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를 지나면서 지면발력이 낮아지는 것은 임팩트 후에는 하체에서 힘이 빠지다가 발로 스루 후에 다시 양발로 지면과 밀착하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백스윙하는 과정에 데이터가 없지만 지면발력이 가장 큰 시기는 백스윙 끝 즉 보드 스윙 초기라는 것을 그래프와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 보고서는 탁구 스윙을 오른발력과 임팩트 순간의 양발의 지지력 즉 브레이킹 포스에 의해서 허리 회전이 가속된다고 강조합니다. 탁구 스윙에서 지면발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순간은 보드 스윙 시작과 임팩트까지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백스윙 때 더 많은 지면발력의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적된 힘을 보드 스윙 순간에 가장 강하게 지면발력의 힘을 생성하는데 임팩트 순간까지 지면발력을 생성해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미마 선수가 실전에서 지면발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지면발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윙 연습할 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토미마 선수가 두번 공격하는 모습인데 백스윙 때 지면을 눌러서 힘을 축적했다가 공이 가까이 다가오면 오른발로 지면을 박차는 장면이 잘 보입니다. 두번의 공격에서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보입니다. 지면발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슬로우 모션을 그냥 보아도 백스윙 때 왼발을 밀어주고 오른발 전체를 지면에 꾹 눌러주다가 공을 몸 가까이 끌어들였다가 오른발로 순식간에 찬 모습이 잘 보입니다. 두 개의 스윙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미마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왼발을 회전시키면서 백스윙을 하는데 왼발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몸 안쪽으로 살짝 회전시키면 오른발은 우측으로 회전시키면서 오른발 뒤꿈치와 앞꿈치를 지면에 강하게 밀착시킵니다. 이때 오른쪽 장단지가 세워지고 오른무릎이 굽혀지고 호환절을 이용해서 상체가 숙여지면 오른발과 왼발에 가장 많은 지면발력이 축적됩니다. 이토미마 선수는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왼발과 오른발에 가장 많은 지면발력을 축적한 다음에 오른발로 차면서 지면발력을 생성시키고 이 힘을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상체, 이팔, 아래팔, 라켓 순서로 순식간에 전달시킵니다. 이 순간에 타격이 결정되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힘을 쏟아내야 하고 가능하면 임팩트 순간까지 양발이 지면에 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팩트 순간에 브레이킹 포스 힘을 이용해야 몸체 회전이 순간적으로 빨라지고 허리가 퍼져서 몸이 끊어집니다. 이토미마 선수는 임팩트 순간에 왼발이 공중에 떠있는 점이 매우 아쉽지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습할 때 이를 의식하고 연습하면 더 좋은 모습이 실전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토미마 선수는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다시 백스잉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오른발과 엔발을 지면을 꾹 눌러주면서 최대의 지면 발력을 축적합니다. 이토미마 선수는 축적된 힘을 공을 몸쪽에 최대한 끓인 다음에 오른발로 순식간에 차주면서 지면발력을 생성하고 임팩트 순간에 양발로 지지를 합니다. 지면발력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도 지면발력을 이용하는데 탁구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스잉 때 왼발로 밀어서 오른발과 엔발에 가장 많은 지면발력을 축적하는데 그 방법은 백스잉 때 왼발로 밀어주면서 오른발을 지면에 앞꿈치부터 뒤꿈치까지 지면에 밀착하고 오른쪽 장단지를 세워주고 무릎을 굽혀주고 고관절을 이용해서 상체를 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발과 엔발에 가장 많은 힘이 축적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공을 몸쪽으로 최대한 끌어들인 다음에 오른발로 강하게 차주고 임팩트 순간에 양발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이토미마 선수의 멋진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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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